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엘르메스 탁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엔베디아가 급락을 했죠. 시가총회 1위 자리를 다시 내주면서 AI 자체에 대해서 참 분석이 다시 이 하루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거품 논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좀 이제 고점에서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첫 번째 순서 반도체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먼저 여쭐게요. 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다라는 의견입니다. 김도구 대표님, 엔비디아 급락 배경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장에서 반도체 지금의 조정, 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저희 봐도 될까요? 일단 반도체가 오늘 조정이 나왔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오늘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만 년 날에 겹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좀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들이 매물이 좀 빨랐다.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일단 엔비디아가 지난번 6월 10일에 액매 문화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면 이 시총의 부분들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에 1위 시총을 탈환하고 나서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 펀드, 상장지수 펀드, ETF 이런 상품들이 아직 이 엔비디아 비중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APS도 시장 참여자들, 시장 조성자들이 다 이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걸 애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된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ETF 상품이나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텀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조금 일시적인 조정에 가깝다라고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쭉 종목을 보니까 일단 달러 환율이 1390원에서 1400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닉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를 이미 훌쩍 넘어서 더 이상 사기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부품주관에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사실 주가 부분들은 좀 부진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순매수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여전히 SK하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도 좋은 움직임을 좀 나타냈지만 조금 부분 매도가 나오는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일단 시장을 좀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파운드리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이 좀 흩뜨린다고 해서 반도체 부분을 쉽게 놓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에서도 반도체 종목이 좀 조정이 나온다.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 아시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신용장구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덱스화 되어 있는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무 크게 여파를 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이라면 일단 장비주들 이제 여기서 이제 부품주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오늘이 일시정 조정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일단 수급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의 경기 성장률에 비했을 때는 IMF도 그렇고 세계무역협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일시적인 좀 등락을 좀 반복을 할 수 있다. 급등급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북한에서 또 이렇게 또 군사적인 군사 행동을 좀 강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또 소폭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보다는 외부적 요소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좀 나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덕구 대표님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확실하게 도와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도 역시나 매수의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매수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곳이 또 있기 때문에 매수 팻말을 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증시의 흔들림에 따라서 함께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토톱이라고 할 수 있는 SK이닉스와 삼사중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한 수급 기조가 나왔던 게 외국인 선물 쪽에서 강하게 땡겨왔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현물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야간 선물 지시가 좀 하락하면서 선물도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런 구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럼 과연 여기서 외국인 선물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외국인 현물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따라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최근에 기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지금 6월로 봤을 때는 선물 호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현 선물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지수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던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한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우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꺾이냐 혹은 꺾이지 않느냐를 봐야 하는데 수출 데이터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만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디램, 랜드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HBM에 대한 내용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랜드 같은 경우엔 키옥시아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겠다는 내용들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전공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현재 지금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부분들이 HBM에 대한 종목분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전공정 혹은 소재단에서도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실적을 좀 예정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현재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김시윤 팀장, 보니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율을 보니까 51.09%, 작년 4월 22일이 최고치거든요. 더 이상 사기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부품주를 사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품주를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을 받는 이 국면에서 과연 살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조금 주춤을 하니까 반도체 종목분들도 우리가 함께 흔들린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봐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엔비디아가 주춤거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를 보게 되면 생각을 해봤을 때 선물 옵션에 대한 영향들 특히 근데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 올선도 안 깼습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지금 기타 다른 AI 종목분들도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AI 생태계는 점점 더 넓혀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도 200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지금 그런 이야기는 S&P라든지 나스학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특히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게 된다면 눌렸을 때 계속 매수를 하려는 매수 심리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저는 결국 더 상승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현재 이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물론 통과를 해야 하긴 해요. 이 부분이 트리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쪽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보풍주단에서도 순환매가 강하게 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좀 나는 좀 묵직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SK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반도체에서 100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50%의 비중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50%를 소부장 때문에 구성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안에서도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엔비디아 직접 투자는 좀 어떨까요? 팀장님. 5년 사이에 3,450% 폭증한 게 엔비디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100만 장자가 됐다 이런 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직접 투자 어때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는 엔비디아입니다. 한마디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동권 대표한테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물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자 또 투자처입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처는 엔비디아다. 그렇다면 여전히 직접 투자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부분들이 결국 실리콘밸리라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놓치기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AI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진입 장벽을 막기 위해서면 어쩔 수 없이 미국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단단한 장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만 보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의 환율 시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주가에 대한 변동도 있겠습니다만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선주 가운데 대원전선을 준비했는데요. 전선, 전력기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사이클도 있지만 AI 자체가 확장하면서 또 다른 부품에 대한 매력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고 있는 요즘이죠. 이게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라는 것도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전선주 가운데 탄력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자리. 아, 높다 높다 해도 계속 고점을 높여서 투자 의견 좀 주시죠. 맨날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 엇갈렸습니다. 안 산다라고 하신 김동호 대표님부터 의견 들어가 볼 텐데요. 전선주, 대원전선 안 산다면 오늘 전력기기 쪽은 좀 어떨까요? 전력기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원전선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전선주들에 비해서 변동국이 좀 크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어제처럼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타점 포인트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전선주가 지난 5월 이후부터 주가가 조정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이때는 5월까지는 사실 구리 가격에 대해서 실질적인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났었죠. 실제 톤당 가격이 만불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 차트 모습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풍산이랑 비슷합니다. 풍산도 신동산업이 전년도에 발목을 많이 잡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가장 높았던 때도 혹시나 5월이었죠.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전력 수요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구리 가격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을 보고 봤을 때 대원전선이 물론 전선주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선 붙었기 때문에 간다라는 매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의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매출 캡화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면 뭐 LS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전선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LS의 기술력을 뭐 훔친 거 아니냐 의욕이 있었다라는 뭐 이렇게 좀 악책성 보도 같은데 아직 실제로 그 내용은 지금 아직 뚜렷한 내용이 아직 보도가 된 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변동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원전선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시윤 팀장이 대원전선을 산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차트는 잘 보지 않는데 대원전선의 장기 10년 차트를 쭉 보니까 이거 뭐 계절성이 있습니까? 2015년, 18년, 21년, 24년 계속 4, 5년마다 한번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트렌드가 옮기는데 아무래도 인프라 사이클이 4년마다 움직이는가? 지금은 약간 고점 비슷한 그런 사이클인데요. 지금 뭐 전선주들의 차트 흐름들은 대다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원전선 뿐만 아니라 LS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종목군들도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제가 올해 드렸던 이유는 좀 전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관련해서 전력망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좀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신다는 관점에서 오해의 의견을 드렸는데 전선 전체 중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서 좀 이야기를 했다시피 종목이 겹칩니다. LS와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전선 같은 경우에 현재 교체에 대한 수요들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성장이 더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은 해적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위중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집적지가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인프라를 결국 계속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하는 상황들 그러면 해적 케이블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S와 그리고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난 좀 눌렸을 때 천천히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S와 대한전선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 현재 좀 시세가 본출을 하고 있고 전선주 중에서 좀 탄력적이 있다 보니까 좀 오해의견, 트레이딩 의견에서 오해의견을 좀 드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원전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아무래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태광 준비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피팅, 벨브 쪽 기업이죠. 조선주 최근에 꾸준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영일만 이슈 관련해서 엑슨모빌의 협력사라는 포인트가 투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윗고리를 좀 달고 내려오네요. 현국안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주시죠. 안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덕구 대표님부터 가볼게요. 시추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유난히 도전 거래붙는 이유, 그것부터 체크해 주세요. 시장이 빠지니까 오히려 테마주에 집중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추 작업을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처음에는 가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가스주지 마찬가지로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이후에는 스틸자, 돌림자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발판 만들어야 되고 구주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벨브죠. 화성벨브처럼 우리가 이윤관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좀 주목된다. 오늘 또 태광이 굴착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실제 시추까지 기획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는 종목이 계속 돌면서 매수의 포인트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언제 마지막 차를 타게 될지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중에서는 무리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광, 오늘은 좀 자제하자.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시윤 팀장한테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동해가스전, 완전 테마는 스치는 바람인데 요즘에 이 테마 어떻게 봅니까, 동해가스전? 일단 자신 있으신 분들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좀 손절이라든지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전국민이 아는 이슈이다 보니까 테마는 굉장히 강한 상황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로 인해서 세롯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앞으로 일정들을 보게 되었을 때 계속적인 뉴스플로우를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를 좀 대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소보장, 넥스트리라든지 오늘 태광 같은 종목분들이 그 아랫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흐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엇박자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쉬워질 때 그 아랫단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은 또 안 움직입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이 종목이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수급이라든지 시세를 체크를 할 수 있는 분 아니라면 저는 좀 이제 대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정리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메디톡스 준비를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로 필러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자체가 일단 오늘 자체에는 호재가 되고 있죠. K-뷰티 열기가 임의도 강한 상황인데 한 번 더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투자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일치가 됩니다. 안 산다. 메디톡스인데요. 하지만 이 종목 주가가 올해 KBT 열풍의 힘을 하나도 못 받았었네요. 계속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라도 상승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후속 주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겁니까, 대표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메디톡스가 지금 벌이고 있는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다시 대응 제약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년의 악연을 넘어서서 이제는 7년 전쟁까지 거의 임진왜라는 급으로 장기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디톡스가 얼마 전에 휴젤도 지금 미국 ITC 예비 심사에서 휴젤 손을 지금 미국이 들어줬죠. 이 부분까지 봤을 때면 지금 앞으로 이 메디톡스에 대한 주가의 향방 부분들이 오히려 본연의 성장세보다는 소송전에 휘말려서 주가가 좀 하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무래도 지난 2023년, 2022년도에 계속 등락을 반복했던 대응 제약과 메디톡스의 주가의 적나라한 움직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업황보다도 지금 크게 물려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이벤트, 지금 우리가 소송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율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때는 좀 매수 자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실적 부분들이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균주 소송 이 부분들이 워낙 좀 무겁게 다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의 향방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일이 좀 이탈을 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약 800%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거래량이 올 상반기 내보다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굴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 보톡스의 분쟁이 참 질의한데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메이톡스는 어떤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똑같습니다. 일단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 혹은 좀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관련했을 때 메이톡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좀 소송에서 좀 이렇게 살짝 승기를 놓친 부분들이 있어도 메이톡스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의지를 굉장히 다지고 있어서 좀 관련했을 때 연장선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제 같은 경우도 좀 10월에 최종 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전까지의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들 제가 신규 투자자라면 이런 불확실성한 부분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신규로 투자하고 싶을 것 같아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오히려 매력적인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맞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메디톡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실적이 되는 부분들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굳이 매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은 팀장이 중간에 미용기기 의료 쪽에 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클래시스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관련됐을 때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이미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강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쯤에 관련됐을 때 이미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사무펀드의 지분이 60%라서 M&A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서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됐을 때 지금 차트의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게 직전에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쭈쭈쭈쭈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쉬어갔다가 다시 한 번 5일, 10일 입형선 받고 다시 한 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의 차트 모양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용기기 쪽까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도 화장품, 미용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콜마 B&H입니다. 해외진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요. 근데 또 올해 화장품주 상승에 이 종목도 동참을 못했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텐데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괜찮은 걸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안 산다.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십니다. 콜마 B&H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애터미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고객사가 애터미인데 여기서 실적 회복이 포착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럼에도 안 산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 필요는 없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소재 쪽, 화장품 원재 쪽에는 오히려 기회가 좀 많다라는 내용은 이미 저희가 6월 10일자에 아모리퍼시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도 힌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 주가도 아모리퍼시픽이 반장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회복이 좀 안 차고 있는데 오히려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또 굳건하게 주가 방언을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봤을 때 어떤 특정 브랜드가 잘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명확한 지표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모리퍼시픽이 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애터미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 특히 CJ올리브영에 납부하는 마녀봉장, 삐아 이런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까지도 만들고 추출하는 기업들이면 오히려 평균 정도는 가더라라는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조정 이후에 매수는 충분히 한국의 K-뷰티는 승부수를 두기에 좋은 먹거리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뷰티는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한 먹거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시윤 팀장, 콜마 BNH 제가 주가를 보니까 야속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하약세예요. 일단 뭐 뷰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건기식 쪽이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상승을 한 이유는 리포트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특히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에 좀 리포트가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쏠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오늘 주가의 차트륨을 보게 되었을 때 거래량이 5천 퍼센트 가까이 터지게 되면서 바닷건에서 거래량 동반한 흐름들이 나와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바닷건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였는데 그 위에 매물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힘이 굉장히 강해요. 1만 8천 라인대에서 힘이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데 이 라인대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 라인대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나와있다 보니까 오늘의 종가 흐름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위치에서 내가 굳이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 지금 자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콜마 BNH 안산다로 일치된 내용 확인해봤고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김동구 대표님은 결국 매수하겠다라고 한 종목은 없었어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력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서 그럼 꼭 하나 매수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좀 유독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가 AD 테크놀로지가 좀 보이네요. 일단 AD 테크놀로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게이터 오라운드 방식으로 3나노 그리고 앞으로 2나노까지 공직을 도전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 핀팩 방식을 쓰고 있는 이 TSMC와의 역전극을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아시겠습니다만 패밀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 수주 부분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TSMC가 또 이번에 올해 6월 초부터 해서 공장 착공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신공장 착공지에서 지금 유적이 또 발견돼서 공장 가동이 또 늘어진다. 이 부분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재설계 쪽 이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 한 번 정도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순매수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9일째 좀 연속 이어진 구간이 약 3만 2천 원대에서 많이 좀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근하시는 포인트는 하반과 상반을 좀 길게 잡으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먼저 일단 진행을 하시는 방안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기 때문에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폭을 넓게 3만 5천 원과 2만 5천 원대 밴드 사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목표가는 3만 5천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시윤 팀장이 오늘 주목하고 사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와 대원전선이었어요. 그중에서 탑 오브 타픽이 있다면 어떠한 종목이죠? 반도체 쪽에서 D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가장 먼저 사야 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좀 많은 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소부장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쪽은 HBM, 특히 AI에 대한 스토리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HBM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최근 테스트 공정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 이유가 HBM 쪽에 대한 수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DI라든지 테크윙, IC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흐름에 따라서 편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DI라는 종목이 좀 번인 테스트 국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이 상당히 나와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평선도 올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정배를 그리면서 우상행하고 있는 상황들 오늘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흐름들을 뚫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다만 좀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올랐을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2만 4천 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 원 라인대 그리고 손들가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1천 원 라인대에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반도체 안에서 DI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보내고 또 다음 주 준비해야 되잖아요. 두 분께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한마디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부터 간략히 좀 들어볼게요. 외국인의 선물 기조 포착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 준비하려면 좀 연관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돼 내용은요? 최근 외국인 선물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선물 동향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차익이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좀 차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했을 때 선물의 한계가 2조에서 3조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덕호 대표의 시장 한마디도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았는데 무슨 광고 카피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요? 실제로 이 에이스 침대 주가도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초 대비해서 변동은 많은데 실제로 주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침대를 매수하신 분들도 이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셨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특히 급등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종목을 바꿔야 되나 혹은 교체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더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해보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오늘 어려운 장이었는데 김덕호 대표, 김시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체크해봐야겠죠. 박쌤의 아나운서와 확인해보시죠.